이 사람은 지방에서 안 없네 이거 이거죠? 강사는 이거예요 나의 사랑아 가겠습니다 둘, 셋, 넷 하나의 뜻이었겠지 우리 둘의 만남과 사랑 두 마음을 하나 해줘 만들어 놓으실 수 있겠지 좋아요, 셋, 넷 내 앞에 있는 그대 아프지 말기를 내 앞에 있는 그대 행복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후회없이 사랑할래요 내 사랑아 나의 사랑아 영원히 함께 해줘요 좋아요, 아주 가사는 참 좋아요 가수님, 고객님, 직접 작사를 했습니다 둘, 셋, 넷 하나의 뜻이었겠지 우리 둘의 만남과 사랑 우리 둘의 만남과 사랑 두 마음을 하나 해줘 만들어 놓은 셋이 내 앞에 있는 그대 아프지 말기를 내 앞에 있는 그대 행복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후회없이 사랑할래요 내 사랑아 나의 사랑아 영원히 함께 해줘요 나의 사랑아 영원히 사랑합니다 우리 둘의 그 whole 내 몸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